쥬이징. 어떡해. 지미도 희진 씨한테 마음이 있어서 신경이 좀 쓰일 텐데. 그래, 이런 거 해 줘야 돼. 그래. 완전, 완전 말이죠. 근데 춤춘다고 하니까 어땠어? 멘붕 같지, 진짜? 파트너 하라고 했을 때 댄스할 때 되게 내가 아닌 모습을 내가 한 것 같고. 아, 본인이? 내가 오늘 나왔잖아. 너무 어렵다, 근데. Let's go, Tom. Make the first move. 앞에 가. 그래가지고 스토파. 저기 가자. 그 순간 몇 초에 내 머리 안은 되게 많이 막 도망가고. 왜, 왜, 왜? 그러니까... 얘에도 얘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은데? 아, 조심스러운 거야? 근데 얘한테 안 주고 내가 먼저 선수를 치네? 그 차원에서 나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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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길트가 있다고. 뭐 말하는 줄 알아. 뭐 말하는 줄 아는데 여기선 그러면 안 돼. 그러니까. 여기선 그러면 안 돼. 그러니까, 왜냐면 그러다 놓친다? 그래.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서 그거 가기 전에 나 사실 테라스에서 명상했거든. 바로 그 버스 출발하기 전에. 그래서? 테라스에서 혼자서. 그만해, 명상 좀. 명상 좀 그만해. 그래, 명상을 해서 오히려 더 떠는 것 같아. 사람들하고 올려서 얘기를 하면서 입을 좀 풀고. 뭐 이래야지, 혼자서. 좀 궁금해, 궁금했어? 딸입니다? 궁금했지. 내가 좀, 내가 좀 잘해줬으면. 에이. 좋았을 텐데. 아니면 어쩔 수 없지. 그래서. 너는 누가 너를 보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? 했을 것 같아. 오오오오오오. 뭐야, 뭔가 알고 있는데. 아, 나 아는 거 없어. 왜 이렇게 웃어? 아, 그러니까 너무 재밌잖아, 이런 게. 아, 여기는 신났네. 오 마이갓, 너무 편해졌다, 어떡해. 어디 갔어, 쟤네들? They are on dates. Oh, they want to talk? They're now on dates? Yeah, they're on dates. Oh, separately? Yeah. Oh, really?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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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해. 신경이 쓰이는 거, 둘이. 아, 물 마술. 둘이 있으면 나가면 안 되겠지? 아, 둘이 있구나, 진짜. 안 되겠다. 아이고. 신경 쓰일까 봐? 뭐, 어때? 원싱 노래 아니었나? 배슐이였나? 에이전 씨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. 근데 모르겠어요, 왜냐면. 뭐, 상대방이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. 아직 진짜 모르겠거든요.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니까. 어. 근데 상대방이 막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제가 알아듬고. 뭐, 상대방이 있을까? 그래서 어떻게 보면, 어떻게 보면 말할지.